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살인 예고글의 시민과 동민들은 또 다시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데요. 언제 어디서 범죄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강제 집콕 중인 집사와 동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급기야 산책고까지 선언하며 그 좋아하는 산책도 꺼려하는 집사와 견민들.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요.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동민들을 위해 내발 벗고 나타난 이들이 있었습니다. 바로 견벤저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? 우리는 반려견 순찰 때 허위험